엄청 많지? 생선 뭐 얘기하는거야? 이거 생선 아니야? 아 생선? 그릇까지 먹지 말고 아빠 응 가자 꼬람쥐 사갖고 해야지 더 맛있는데 다른 술이 다른 술 술 먹었잖아 그거 어제 먹었고 따라서 그냥 먹는데 한번 가져와 응 응 그 위에 걸 봐 여기가 고량주인데 25도인데 옥산인데 이거 먹자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걸로 하자 25도밖에 안하네 응 간단하게 술이 편해지면 술이 저렇게 다양하게 없는데 한국에 없는 술들이 많지 술을 먹지도 안하는데 술을 많이 팔지 먹는 사람이 있지 이제 술을 대부분이 못 먹는데 술을 저래 많이 진행해 놓으니까 응 술을 누가 이래 먹지 많이 팔려야 저를 시작한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대만에도 아직 못 찾았지만 이 술은 무슨 술이야? 몰라? 그냥 샀어 먹어본 적도 없고 사실 들어본 적도 없는 술 대만 술 대만 술 대만 술 대만에 왔으니까 이거 옥산이랑 먹어봤지 25도밖에 안하니까 가볍게 먹기 좋잖아 저녁에 한번 먹어봤어 지금 먹어야지 나 안 먹었다 아이가 어제 먹은 거 ㅋㅋㅋㅋ 우리 오늘 스테이크 먹으러 대만식 스테이크 아빠 스테이크 계속 먹고 싶어 했잖아 오 오 생선 생선 오 생선이네 저녁 안 가볼까 생선 생선 스테이크 아빠 스테이크 먹고 싶다면서요 아래 내려가면 먹을 게 진짜 많아 오 미식 돼 있네 저기 미식 응 그거를 와 우와 엄청 맛있지 오 식당이 대단하네 이게 뭐가 없을 거 같지만 먹을 게 많아 생선 하나 먹어볼까 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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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고 와 사람이 진짜 많다 아빠 굴전 굴전 이 대만 대표하는 음식이야 굴전 굴전 한번 먹자 굴전 아니 굴전 굴전 맛있는데 여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여기 말고도 엄청 많은데 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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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보자 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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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들어가자 니하오 계속 오웨어 치니오파이 라이처베도 탐스 오칸다 어허지 엔조스 롬무 쥬 찐라이로 어 이제 이딧냐고 치다 아니 그 이거 먹고 또 다른 거 먹을지 또 먹을지 계속 먹을지 아빠 씻시해 하면서 주면 돼요 씻시해 아빠 뭐 이것도 같이 줘야지 사장님 사장님 씻시 저것도 고기 고기 동부가 있는 거 같은데 고기가 어딨어 제가 방금 시킨 게 내가 집에서 유리해 준 적이 있는 그 굴전 맛있게 먹었잖아 조금 타서 그랬지 우리가 아니 실수로 여기는 완전히 다를 거야 맛이 맛이 맛이? 여긴 대만이잖아 본토의 맛이네 아빠 근데 딱히 안 내켜하는 거 같아 어 나는 셔츠 있거나 생선 이런 요리를 절대 좋아하지 응 생선은 생선 요리가 없네 불러보니까 와 맛있겠다 어허허 아빠 맛있겠다 아까도 우리 지나갔는데 우리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 어 저거 아빠랑 같이 고령주 좋아하는 그 그 고령주 좋아하는 그 여자애인데 어 아빠 아빠네 이러면서 아빠랑 한국어여서도 아빠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네 아니 도대체 누가 알아보는데 누가 결승 교정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지인이 알아보는 거랑 응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랑 다르지 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래도 이제까지 있었어요 뭐 알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너무 많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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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식당에 가면 아빠 안 사람들이 저렇게 여기 다 마찬가지야 깜짝이야 여기 사람들 동네 가잖아 또 많은 사람들이 많아 인사하고 니하오 니하오 다 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거지 아빠랑 그런 게 아니라 나 안 먹어본 술이야 술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 벌써 깐다고 약이다 약 약 맞지? 어 왜 약 냄새 나지? 나 약 샀나? 잠깐만 이거 잘못 샀는 거 아니야? 근데 왜 약 냄새가 나? 술이야 술이잖아 술 응 한번 먹어보자 여기 자리 있어야지 아니 그 근데 얘 너무 작아 민폐란 말이야 사실은 이거 달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 여기 사 와야지 이거 조금만 맛만 보고 아 색깔이 음 맛있다 맛있다고? 응 맛있어 근데 약만 나는데? 아 내가 아 맛있다 아 내가 아 맛있다 아 내가 아 맛있다 니하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우와 우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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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고추장만 좀 발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고추장은 왜 발라야 이 소스가 맛있는데 더 맛있을 것 같던데 깐 페이 아 아 술이 반 병이다가 반 병이 없어 네 아빠는 처음 보는 술도 잘 마시네 고랑주가 더 맛있을 것 같아 고랑주가 더 맛있는 것 같긴 해 그냥 한번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거지 고랑주 나는 고랑주 먹자 네? 야 나는 고랑주에 다 먹을 거야 나도 고랑주 먹을래 그 타입스러워도 고백 음 확실히 술 같네 이건 약 같고 이거 맛이 좀 어때요? 그냥 너무 많아 음 음 맛있어 볼맛이 막 나는데 생선 먹을 거야 생선 생선 먹는다고 네 시시해 여러분 시시해 조절은 됐죠 생선을 하는 데가 있을까 생선은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네 이거 생선 아니야 이거는 아 생선? 응 밥? 이거 생선 아니야? 그래 이거 생선 먹자 응 우리 저번에 먹었던 게 이거고 응 사실은 여기 뉘우파이 먹으러 왔는데 아빠가 자꾸 생선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생선 먹으러 왔어요 시시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빠가 원하는 생선 응 소스로 뿌려도 되는 거 응 먹어도 되고 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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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만 생선 맛이 좀 어때요? 똑같다 아 똑같아 아 똑같아 아 똑같아 한 명만 더 해줘 고마워요 이것도 맛있어 아빠 진짜 살쪄 먹어야겠다 살쪄면 안 되는데 엄마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? 고린도 잘 구웠어 응 맛있는데? 두 분 맛있어요? 응 대만 분들이 좋아하는 향 있잖아 응 근데 나는 처음이잖아 그 향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도 잘하면 좀 취하네 이거 아 그치 고수도 처음 내가 조금 물어봤어 굉장히 얼마나 좋아할 사람이 많네 난 좋아하지 사진 찍어주시면 좋을까 고전해봐야지 고전 고전 천천히 먹다보면 이제 음식에서 맛있는 맛도 더 찾고 응 좀 싸고 이래 해도 먹고 다 먹고 오징하고 싸가지고 집에 알았어 앞으로 한국으로 싸고 갈게 볶음밥 볶음밥 진짜 엄청 맛있다 이래 대만 분들도 이래 빨리 못 먹었대 응 진짜 빨리 먹었어 응 못 먹히니까 물 한 잔 많이 나 응 그래 못 먹히잖아 그 물이야 응 그릇까지 먹지 말고 아빠 누가 뭐 며칠 굶은 줄 알겠다 무슨 맛을 좋아해야지 너무 맛있게 먹었지 우리의 놀라운이 우리의 인간에 굉장히 흥미로운이 우리의 인간에 우리의 인간에 이렇게 저희에서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우리의 민간에